그 다음에 이제 확인해봐야지 네 일단 그 로그스테시 콤프에 들어가서 여기 만나 확인을 한번 하고 아 여기 들어가서 데이터 잘 쌓였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네? 데이터 잘 쌓였는지 확인하려면 SQL? 네 SQL 그 다음에 그 중과로 하고 쿼링 그 다음에 그리고 테이블 이름으로 써주고 요기선 인덱스 이름이지 네 아직은 없네? 네 아직은 퇴급지 아니 이제 로그스테시 껐으니까 아 그러네 네 로그스테시 그 야물파이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볼까 그래도 네 확인을 시작하기 전에 그냥 여기서 들어가서 확인 한번 해보면 로그스테시에 파이프라이네 네 여기 들어가서 엘라 엘라 이렇게 딥이 잘 받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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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됐고 현재 없는데? 네 맞는 거 같아요 이제 스타트만 하면 딱 잘 들어오는 거 같아요 일단 그 스페이스로 그리고 최신한 데까지 만약에 안 됐으면 웬만해서 아니면 로그를 보는 거 같아요 여기서 정말 다운은 하면 안 되겠다 다운하면 다 날아가는 거 아니야? 다운하면 프로세스까지 다 날아가잖아요 네 맞아요 스톱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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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스톱하고 스톱한 케이스 이게 갯수 가져오는 건 what 갯수야? 글로pres ψ오 네 여기 들어가서 예S2cken 생각해보니까 갯수 가져오는 건 내가 알 것 같고 아하죠 네 맞아 이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이게 요 설명해 내가 개살 컴트 말이 안 돼 이거 아 너무 쉬워 배울때 짱하잖아 이거 DS대로 맞아요 좀 어려우던데 아직은 안된다는건 근데 이게 로그 스트레치가 잘 작동하고있다 그건 어떻게 알아? 아 들어왔어요 이게 로그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돼 저는 그렇게 하고있어 네 그냥 로그로 들어가보시면 어 계속 보는게 뭐지 T인가? F F F 이게 이게 들어온거거든요 아 랜 랜 그럼 여기서 확인을 자 여기서 뭐할까 게임만? 며치 며치 대문자야? 네 뭐해? 네임? 아 디스플레이 네임? 인스타? 네 그러고 오케이 안되는게 말이세요? 인스타 인스타가 없는거 아니야? 아닌가? 괜찮아 뭐지? 어? 근데 왜 이게 하나밖에 안나와? 네? 왜 하나밖에 안나와? 나는 분명히 여기에서 네 두개 맞단 말이야 어디에요? 디스플레이 네임과 네임 네 근데 청바지라고 인스타 셀는 망가에요 아 그러네? 네 청바지라고 아아아아 아아아아 요거 이게 어 디스플레이 네임? 네 디스플레이 네임 네 네 네 네 네 롱 스커트 하나는? 네 스커트? 쇼스커트나 이거 다 나와야돼 네 다 나와요 롱 롱 롱 롱 롱 롱 롱 롱이 맞잖아 네 롱 롱 네 스커허 스커허 안나올거 같은데 안나와야 그렇지 아 제대로 답답하는거야 지금 응 얘가 형태소 분석을 잘하고 있다는거잖아 응 여기서 네 오월만 붙이고 네 네임에서 청바지 이런거 저거는 아 그 스커도 그 번호가 더 좋을거 같아 그러면 스커허까? 네 스커허 네 스커허 스커허 밑에 좋게 5점 이렇게 해가지고 오더바이 스커허 네 스커허 스커허 네 이렇게? 네 음 점수 높은거 같은거? 네 높은거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눈 똑같은거 같아 완벽하구만 자 여기까지가 성공한건가? 네 짐